영화 차영사의 주인공 강지환, 이수혁, 김영광, 신민철이 지난 21일 소녀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블랙 재킷과 흰 셔츠를 매치해 선글라스로 멋을 더한 강지환. 선글라스를 벗어달라는 팬들의 강국한 요청에 숨겨뒀던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성년아 날을 맞이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배우들이 20살 때 경험한 고민들이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우월한 다리 길이로 환상적인 몸매를 자랑하는 김영광은 팬들이 깜짝 놀랄만한 20살 시절 경험을 공개했는데요. 저는 21살쯤에 누드를 쥐고 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봐도 멋진 남자 김영광. 내일 함께 운동을 하는 이수혁도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살짝 털어봤습니다. 운동하는 걸 보면 등을 만지고 싶은 그런 거에요. 둘이 운동만 해요. 빛나는 모델 포스를 자랑하는 김영광은 효과가 확실한 다리 운동 비법을 전수했는데요. 여심을 녹이는 상큼하고 깜찍한 미소와 매력적인 외모로 사랑받고 있는 신민철은 장난기 가득한 팬들의 질문에 깜짝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 야한 동영상 많이 보지 마시고요. 머리는 잘 자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솔직하고 거침없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따뜻한 내 남자. 오는 31일 영화 차영사에서도 그들의 멋진 모습 만나볼 수 있습니다.